안녕하세요.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장려금 똑똑하게 챙겨가기 5분 특강 오하나 세무사입니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오늘은 그 신청 방법과 지급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려금 신청 그 신청기한 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기한 후 신청 이런 거 따로 없기 때문에 그 신청기간 잘 알아두셔서 그 기간 내에 신청을 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을 채용한 이후로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청을 한 다음 달부터 매월, 이건 한 번 신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 달부터 매월 지급 신청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매월 신청을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번거로우실 수는 있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전자신고도 가능하시니까요. 잊지 마시고 매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되는 구비서류 있습니다. 우리 지급 신청서 같이 지원 신청의 대상이 되는 청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그리고 월별 임금 대장, 그리고 그 임금을 실제로 지급했다라고 하는 증빙서류 같이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서류가 미비되었거나 뭔가 보완이 필요할 때는 보완 요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완 요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결정할 수 있고요. 지급 기한입니다.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신청서 제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급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장려금을 지급하겠다, 지급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통지도 이 기한대에 이루어져야겠죠.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지급받는 주체가 누구였죠? 근로자인가요? 사업주죠. 우리가 이런 이마만큼의 장려금을 지급할 테니, 청년을 추가 고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는 장려금이기 때문에 사업주 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업주 명의의 계좌를 쓰는 란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기재하는 그 통장으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외에 다른 고용 장려금에도 그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중복해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내일 채움 공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내일 채움 공제와는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른 지원금은 중복으로 신청하실 수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고용 보험료를 체납하는 회사도 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없게 됩니다. 납부하는 그 기한대에 꼭 고용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그 지급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나 세무사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